기도합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. 기사연 변화폐 주간으로 한양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. 존경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. 이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. 내일 모레 또한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22대 극혜위원 선거 날입니다. 하나님 주님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대한민국을 이어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주님 뽑아주셔서 각 지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성령의 역사 이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청가 끝이 아름답게 맞출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풍성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감사한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. 일탄의 말씀을 내놓을 때 아버지 교회 환영 꾀가 열어지고 불화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.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. 아멘 감사합니다.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말씀은 이어가겠습니다.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옵소서. 곡은 성령 страш에 등장해 주시옵소서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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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